나 귀신 같다 그러게 너무 귀신 같애 어 갑자기 진짜 어두워졌어 엄청 어두워 어머 갑자기 밝아졌어 오 조명 효과 네 안녕 안녕 오랜만에 미짬부 오랜만에 다른 노래였나봐 우선은 우리 축하 노래를 다같이 부르고 시작을 할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Congrat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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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네 저희가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저희가 오늘 공중파 KBS 뮤직뱅크에서 1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너 한번 이거 하면서 플래시걸이 박수 쳐요 너 얼굴 봐봐봐 이게 잘 나오는지 이거 다 뜬게 여러분 저희가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차에서 미찌 보고싶어서 켰는데 얼굴 잘 안 보이는 거는 이해해주세요 네 저희는 지금 정차하고 있어서요 정차해서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미찌 고마워요 고마워요 미찌 언니 밑에 들어왔어 조명 얘는 밑에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뒤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후 얘는 끄는 게 맞나? 한번 줘봐 응 단관이가 근데 진짜 안 보인다 미찌 저희 얼굴 보여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건지 잠깐만 너 화면에 아 뭐야 언니 밝기 짱 났잖아 아 죄송해요 쟤 저전력인데 어 잘 보이네 최대치로 올려주세요 어 미안한데 언니 휴대폰 아니네 뭐야 우리 계속 잘 나오고 있었어 내가 내가 눈 건강을 위해서 항상 낮게 이게 누구 휴대폰이야? 이거 아 황예지 언니 눈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그거 조명을 우리 계속 이렇게 하고 우리 귀신처럼 나와 계속 다행이네 다행이네 아주 잘 나오네 왠지 미찌들이 계속 잘 보인다고 어 나도 댓글을 읽어야겠다 결국 한 명씩 인사만 할까요? 네 유나부터 좋아요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와 미찌 저희 오늘 1등 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와 우선 유나입니다 난 조명 요정 오우 안녕하세요 미찌 예지예요 네 오늘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잘 나와? 미찌 안녕 내가 기다려봐 내가 조명 요정이잖아 로코 로코 첫 1위 예이 예이 잘 나오나요? 네 아주 잘 나옵니다 감사해요 미찌 우와 조명 대박 오늘 우리 로코 첫 1위였어요 짝짝짝 짝짝짝짝 짝짝짝짝짠 너무 고마워요 1위 기념으로 이렇게 단체 브이를 또 오랜만에 켜봤습니다 단체 브이를 리찌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렇게 뜻밖의 1위를 안겨줬는데 맞아요 우리 이번 활동, 남은 활동도 더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채령이 조명도 내가 해볼게 저 앞에 있어서 아, 그래 아, 알았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조명 여정 퇴장 이렇게 퇴장 네 미찌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상치 못하게 1위를 해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아, 소감도 얘기하는 거였네? 어, 나 몰랐어 우리 다시, 다시 돌아 너 소감 말 못했다 아, 유진 멍멍이 예쁨 고마워 멍멍이 예쁨 미찌 네, 저희 1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생방 무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약간 되게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무대 끝나자마자 그래서 사실 어, 1위 후보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되게 정신없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폭죽이 빵 하고 터지더니 저희가 1등 이래요 그래가지고 앵콜 라이브까지 고양이 귀 준비해뒀던 걸로 멋있게 했는데 미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둘 다 응, 사랑해요 우우 에헤이 우우 어때 괜찮지? 괜찮네 그런데 괜찮지? 미찌 저희 오늘 로꼬로 첫 1등 했는데 정말 저희 미찌 덕분에 저희 진짜 이 상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미찌가 멤버들도 저한테 우냐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 눈물은 흘리지 않았고요 애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눈물을 아끼요 아 눈물 저는 눈물을 좀 아끼거든요 쉽게 흘리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라이브 잘했잖아요 맞아요 저희 앵콜라이브도 되게 잘했으니까 미찌 한 번씩 다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그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저희 미찌가 이번에 정규 진짜 이거 몇 번 말한지 모르겠어요 한 10번도 넘게 얘기했는데 저희 진짜 이번 활동 준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수상소감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났던 것 같은데 정말 미찌 생각이 제일 먼저 많이 났던 것 같고 너무너무 멤버들이랑 또 같이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나 오늘 너무 행복했어 고마워요 좋은 날 만들어줘서 우리 행복했지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자 아프지 말고 잠깐만 미찌 아프지 말고 나 했는데 했어? 어 그럼 미찌랑 썼더라 어 미찌가 미러 불러다 달래 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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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내게 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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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삭일게 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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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내게 you'll be ok you'll be ok you'll be ok you'll be ok 미러 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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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및 게 없어 계속 이거? 미러 미어 dream is 아득해지는 미러 맨 전 어디 시작하지? 방금 그 앞에 너잖아 애드립으로 시작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엄청 작은 애드립으로 시작하는데 그치? 기억이 안 난다 뭐지? 맞아 저건데 저희 좀 이따가 그런거 비슷해 이제 언제나는 막 지금껏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냥 한번 듣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하여튼 좀 이따가 데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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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데키라니 갑자기 데키라 여러분 데키라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맞아요 왜 우리 홍보를 하고 있지? 당연히 들텐데 그치? 근데 좀 억울하다 저희는 미찌 보고싶은데 왜 미찌는 저희한테 얼굴 안 보여줘요? 그건 예전부터 억울했어요 그치 이거 원해서 그런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진짜 이해해주는거에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뭐 이해 안해줬어도 미찌는 상관없었어 데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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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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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키라 데키라 찬 콘서트입니다 더 오르는 스타일 미러도 진짜 녹음 빨리 한거 알아? 진짜 난 개인적으로 미러도 진짜 금방 했어 너무 여러분 이게 진짜 진심이 담기는데 진짜 뭐든 그렇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어 이거 진짜 이거 여기 천장 열려있는데 물방울 있거든요 뭐 그러게 갑자기 완전 소울 갑자기 완전 소울 되게 한적하다 앞줄 하고싶은 얘기하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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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슨 준비하는 줄 알았어 뭐야 우리 준비한거 있잖아 준비한게 있어? 준비한게 있어? 대단한 친구들이 있어 둘 셋 유채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셋이 뭐 없냐? 꿀땡땅 아 우리는 꿀땡땡 아 이 척차 맛있고 짱이다 이렇게 저거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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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웠어요 리허설 때가 더 예쁘던 것 같애 진짜? 너무 화나 있던거야 내가 방 생방 샀어요 숨이 차가지고 맞지? 아니 저희가 진짜 생방 끝나자마자 바로 1위 못 내려가고 바로 그 자리 저희는 우왕좌하는게 너무 잘 찍혀가지고 나도 그거 하고싶다 귀신놀이 해줄까? 유나야 우리 찍어줘 왜 이렇게 하는거래요 자 유나가 얼굴대 와 유나가 진짜 무섭다 무서워 와 진짜 조용하다 그렇게 주의를 집중시키면 어떡해 유나야 앞에서 다른 말을 해줘야지 알겠지? 약간 우리 더 조용하면 배에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들어갈 것 같거든 아 여러분 저녁 먹었어요? 지금 저희가 차 안에서 조용히 와가지고 지금 텐션이 다운된거에요 절대 기분이 안좋고 그런게 좋아 그리고 여기가 지금 솔직히 나와서 가장 지하여서 지금 약간 어두워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분위기 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느낀게 저희가 진짜 조용한 편인거 같아요 그쵸? 아니 근데 나 솔직히 말해도 돼? 저는 솔직히 솔직히 얘기할거였어요 오랜만이다 저 할만이 있어요 왠지 알아? 저 아까 솔직히 에너지 너무 많이 썼어요 저 지금 저 1위때부터 그리고 생방 준비하면서부터 저 솔직히 엄청 방방됐거든요 진짜 진짜 내일도 아닌데 가서 다 한마디씩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진짜? 근데 오늘 오늘 그럴만했어요 그리고 사실 사실 나 좀 떨렸어요 1위후보 한대서 진짜? 저도 진짜 떨렸어요 그래서 엄청 일부러 엄청 발발되다가 무대 올라와서 1위하고까지도 계속 진짜 저 완전 에너지 전 너무 기대를 안하고 있어요 진짜 왜? 수련량에 젤리를 줄게 누가 1위후로요? 몰라 그냥 주고싶으신가 본데 저 진짜 젤리 요즘 진짜 젤리 엄청 많이 먹어요 젤리 젤리 아까도 젤리 먹었잖아 맞지? 내가 미쯔한테 얘기했거든 나 비타민 요즘에 젤리로 먹고 있잖아 알지 너무 밑줄 하면 안 돼 나는 젤미니 노래하는 젤미니 혹시 누가 들어줄 수 있어? 야구하는 젤미니 발이 너무 아파 예예 이거 알아? 너무 귀여워서 나는 뭐? 나는 젤미니 나는 젤미니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젤미니 파마하는 젤미니 야구하는 젤미니 우린 모두 젤미니 예예 예 예 이거 몰라서 몰라서 아무도 반응이야 나도 몰라 미안하다 제가 이거를 믿지는 않을까? 이게 뭐예요? 어쩌다가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랩이 애기 친구가 이어폰을 꽂고 여보 나는 젤미니 파마하는 젤미니 나중에 한번 찾아 봐봐 진짜 귀여워 한번 보고 예예 봐봐 밑지도 모른 표를 보네 헐 진짜요? 밑지도 모른데 얘집 뭐하니? 진짜요? 랩했어요 진입니 빠르네 귀여워요 귀여워 보고 있어? 봐봐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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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쟤미 크게 될 친구네 야구하는 젤미니 게임하는 젤미니 선풍기 바람을 날아가는 젤미니 아니 근데 액센트가 이미 예예 딕션이 좋네 바람도 그냥 바람에 안 와 이게 앞에꺼 바람 귀엽다 딕션도 좋고 그리고 자기만의 개성이 확실하네 그러니까 되게 딕션을 이렇게 흔히 말하자면 씹는다고 그러죠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가 이거 보면서 다섯 번 봤어 나는 젤미니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젤미니 그리고 이거 박자를 뻔하게 타지 않아 갑자기 가 나는 젤미니 세상 사람들 모두 젤미니 너무 귀엽다 청소하는 젤미니 레이백과 애기 너무 귀엽다 귀엽죠 저는 저는 SRJ에 캐스팅하겠습니다 안 간대요 진짜 안 간대요 유감 일어나가 다 죽어 나 너무 무서워 아 무서워 나 안 봐서 몰라 나 안 봐서 몰라 나 안 봐서 몰라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나 이거 북은 많이 들었지 유튜브에서 봤고 응 이거 아카펠라 버전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잘 하시는 분 이러다가 다 죽어 너무 무서워 그치 언니 안 봤어? 안 봤어 나중에 나랑 같이 봤어 확실히 OST가 주는 그치 힘이 엄청나지 맞아요 아무튼 오늘 리리 너무 고마워요 그치 피었습니다 언니가 손가락으로 그렇게 터치해서 얹는 게 뭐야 손톱으로 내 발바닥을 쓸어서 얹는 게 뭐야 궁금했어 아 그럴 수 있어 언니 발의 습기 온도와 온도와 지금 아주 뽀송뽀송한 상태야 날카락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아니 나 사실 갈증을 얼마였으신 거야 나 사실 솔직히 나 사실 솔직히 이거 무슨 색이야? 이거 항상 갈색 거 I love you too 이거 그냥 약간 까진 거야 까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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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메이크업 포인트는 매니큐어 까져가지고 페디큐어인가 페디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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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페디큐어 저는 글리터 페디큐어 ep 페디큐어 Kleater 언니는요? 나는 어때, 그림을 정рay 정нес아 언니도 귀엽다잉 페디큐 Over 저희 오늘 진짜 할말이니 왼쪽 할 말 있어요? 왜냐면 저 예지언니 오늘 되게 캐릭터 같지 않아요? 애니메이션 저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신기해요 제가 봐도 언니 가만있어 내가 무빙 해줄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일자로 만드는 거 장애이야 나 마피아 때도 그랬거든 약간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이뻐? 안 보여 사실 이쁘다 자기 얼굴이 지금 이쁘다고 한 거예요? 지금 약간 이렇게 그림자로 턱 깎여서 딱이에요 지금 이쁘지? 아 됐어 이제 너무 아름다워 어때? 지금도 이쁠 거 같아 니야 여기가 딱이야 기다려 오빠 아니 여기 조명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게 딱이야 약간 좀 무섭잖아 잠깐만 이쪽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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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제가 예쁘게 저를 예쁘게 담아주시려고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예쁜데요? 오늘 리아 언니는 되게 되게 사랑스러워요 되게 먹고 싶어요 근데 정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되게 얘기할 때마다 언니 되게 얘기해요 되게 진짜 우리 되게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맞아 우리 언제 먹으러 갈까? 그거? 휴일을 빼야되는데 다들 휴일 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서 아냐 있어 나도 있어 리본 포인트를 한번 줘봤어 오늘 그리고 시기가 괜찮아지면? 그렇네 아니 리아 언니 진짜 이쁘다 오늘을 내가 오늘을 오늘 내가 제일 예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네 네 아이 그럴리가요 유나 오래 들고 있었구나 유진이 팔아프니까? 슬슬 팔이 아프네 이게 내가 근데 이게 아니 근데 이게 각도 작기가 어렵다 다섯 명이라서 맞아 자 이제 다시 다섯 명으로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고 자연같이 돼 이제 저희 다음 댁이라 준비하러 가야죠 맞아요 해볼게요 믿지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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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왜이렇게 반응 느려 진짜 오늘 노력하겠네 아 믿지에게 진짜로 하고 있었어 맞아 잘했어 자 리아 언니 꼬르륵 소리 좀 멈춰주고 저희는 대기라 진짜? 준비 좀 하겠습니다 대기라 오늘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단체로 오랜만에 브이를 켰어요 맞아요 아니 얼굴이 잘렸어요 근데 지금 너무 약간 차도 따뜻하고 밖은 또 어둡고 하니까 근데 되게 약간 맞아 내려앉은 상태 맞아 맞아 왜냐면 지금 점점 여기 약간 습해지고 있거든 뭔지 알지 저희가 시동을 안키고 있어가지고 지금 점점 습해지고 에어폰 다 켜야 될 것 같아 저희 또 데키라 가서 또 시간상 데키라 가서 데키라 가서 저희 또 텐션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딱 그 시간쯤이거든요 네 다들 보러 와주세요 네 미찌들 진짜 진짜 고맙고 그거 1등 한 것도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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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이 찜씨내자예요 좋아요 좋아요 미찌 고마워 위로 시작 이 찜 미찌내자 안녕 고마워요 자유자